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마지막 영상 울리고 전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 때문에 그런지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죠. 유커의 한국 방문 등의 호재를 제안하다 보니까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30에서 2660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한국 그리스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44% 정도 내려서 2591.25, 2591.25로 장을 마쳤고 같은 기간 코스닥은 0.68% 떨어져서 912.20입니다. 912.20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시장에서는 상원의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이 소식에 진위 논란이 붙었어요. 진위 논란이 붙다 보니까 신성델타테크랑, 대창, 고려재강, 서원, 덕성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관련적으로 분류된 그런 종목들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여행에 배창을 풉니다. 풀어서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순세계, 롯데쇼핑 관련주들이 날아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각종 대내외 호재랑 악재가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박스권이 멀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개별주 이런 장세가 전개될 거라고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객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그런 점들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또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둔화 추세를 보였는데 주거비가 전연보다 0.4%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재상승 우려든 금리 상승 요인이 잔존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반적인 주가 상승 보다는 종목과 업종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한제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상단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좀 있어요. 지난달 중국의 CPI죠. 이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속의 물가 하락이죠. 여기에 진입했다는 그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우려와 우려와 금리 상승 압력이 코스피 상단을 막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막고 있어서 당분간은 박스권 이 박스권의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그 주가 흐름이 준화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주춤해지다 보니까 개인 수급 기반의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현재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코스피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고금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높이다 보니까 테마주 장세도 이제 견고해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 미국의 지형은행과 그 사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금리 상승을 겪었어도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면서 투자자들이 짧고 굵게 갈 수 있는 테마주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있어요. 하반기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 상향 속도는 더뎌진 가운데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고요. 7월 들어서 테마주죠. 이 테마주의 그대한 선호가 두드려졌습니다. 주가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주도 테마의 변화지기도 짧아졌다. 그렇게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기 관련 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만 돼도 투자 심리죠. 이 투자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는 15일이죠. 15일 날 7월에 중국의 경기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도 보니까 0.4%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0.1% 정도 현재 상승을 했고 코스피 200도 0.4% 정도 빠졌습니다. 다우지스는 0.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가지고 나스닥도 0.68%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도 1.2% 프랑스 1.2% 그리고 독일도 1% 정도 빠졌어요. 보니까 독일도 많이 빠졌고 특히 나스닥이 또 빠져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드시 또 빠졌어요. 큰일입니다. 쭉 빠지네 보니까 다들 난리를 났을 거야. 야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나는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번 제대로 시계 한번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500선도 위태위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3,500선도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정은 옵니다. 조정은 오니까 여러분들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환율은 1,332원 17원 올랐고 달러 1분에는 144.90엔 유가는 83.19달러 일본 연화는 918.91원 유로화는 1,458.01 중국 이에나가 183.46원입니다. 다 석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1,720.61원요. 그리고 국제금값 1,946.6달러 국내는 8만 1,866.21원입니다. 금값도 올랐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1580인데요. 지금 보니까 4.1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선물도 그렇습니다. 선물도 다우지수도 한 0.36% 정도 올랐는데 지금 S&P는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0.5% 정도 빠졌고 러셀은 강보합으로 좀 끝났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6만 7,500원까지 갔어요. 지금 보니까 6만 7,000원 선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장도 안 좋고 미국 반도체 지수도 좀 빠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좀 받을 수 있고 환율이 또 오르다 보면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공격적이지는 않고 찔끔찔끔 그러면서 또 기관들 사고팔고 하고 하여튼 크게 썩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6만 7,000원 선도 힘들다는 거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5만 6,000원까지 갔지만 최악의 상황은 5만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5,000원 갈 수 있으니까 좀 빠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진다. 언제 오르냐 자꾸 오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도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안정권차 따라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에 있어서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든 장이 또 연출될 것 같아요. 이럴 때에서록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고 너무 축가 호가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제가 좋은 내용에 좋은 기운을 주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모을 수 있을 때는 좀 모아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벽 6시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 3시 뵙도록 해요.